만물은 모두 공사상을 지니고 있다. 살아있는 동안 모든 만물은 공사상을 지니고 있으나 죽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죽은 것에서는 연기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광명의 빛으로 수계를 받으면 그 영혼은 환생할 수 있다. 꽃과 나무, 새와 벌, 하늘과 바다 등 만물은 제각각 공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사상이란 만물이 연기를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 자체의 힘을 가리킵니다. 만약 만물이 연기하지 않는다면 대각근격 오래전에 이미 소멸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기와 공사상은 만물이 지닌 위대한 힘입니다. 그런데 기존 불교가 이러한 만물이 지닌 공사상을 무상, 무하로만 보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견해입니다. 용화대불의 공사상은 만물을 연기에 의한 창조적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따라서 연기와 공사상은 만물의 존재를 밝혀내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연기와 공사상은 만물을 명 olvid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